아, 난 망했어. 유유 어떻게 해야 하지? 야, 좀 진정해봐. 진정은 무슨? 이제 다 틀렸어요. 아, 짜증나. 왜 이렇게 되는 게 없는 거야? 내가 뭘 잘못했는데.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? 일단 이미 망한 건 어쩔 수 없는 거고. 이걸 어떻게 수습하지? 아, 몰라네. 난 할 만큼 했어? 내 탈 아니야? 아, 좀만 더 열심히 할걸? 미리 데뷔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. 아, 자괴감 든다. 야, 너 어떡하냐? 괜찮냐? 어, 괜찮아. 살다 보면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지. 너무 걱정하지 마. 내가 알아서 잘 처리할게. 뭐 어쩔 수 없지. 별 수 있나. 다음에 잘하면 되지 뭐. umba. omma, 찾고. 지방정은 ten mindful. lı정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